어! 죄송합니다. 아, ㅅㄱ 똑바로 안 보고 다니나. 아, ㅅㄱ 똑바로 안 보고 다니냐고. 마, 자신 있는가 봐. 왜? 한 끄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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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끄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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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바로 10만원. 3번마다 10만원. 울려오른 뭐? 끄꺼. 야 놀자. 아, 더워. 응? 아, 진심 개덥다. 애기님 털 땜에 진짜 덥겠다. 털 그냥 딱딱 밀어버릴까? 야, 비숑은 털 빨인데 밀면 안 되지. 아, 몰라 몰라. 에어컨 좀 틀까? 끄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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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바로 10만원. 3번마다 10만원. 울려오른 뭐? 끄꺼. 야 놀자. 아, ㅅㄲ. 아, 미안. 많이 무거웠지. 아, 아니. 하나도 안 무거웠어. 고마워. 웃지마. 갈기고 싶으니까. 에이, 농담. 농담 아니야. 난 이제 갈게. 아, 있지? 없어. 나 너한테 할 말 있는데. 나 오래 좀 붙어. 너 좋아했어. 족가. 초특가야 놀자. 초특가야 놀자. 초특가야 놀자. 초특가야 놀자. 지금 바로 10만원. 3번마다 10만원. 울려오름도. 초특가로. 초특가로야 놀자. 초특.